이게... 최선이겠죠? 어땠어, 싱클레어? 네 마음속에 나 있는 길에서... 이 길에서... 이 길에서... 이 길에서... 이 길에서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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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나의 손으로 잘라낼 수 있다면! 너의 안을 가르친! 내가 자식을 나의 손으로 잘라주시오! 너의 마음을 사랑하네! 너의 마음을 사랑하네! 너의 마음을 사랑하네! 명령대로 하겠습니다.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. 여행은 목적이 있었습니다. 여행은 목적이 있었습니다. 여행은 목적이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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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손